안녕하세요 우와 역시 우리 박서진 팀이다 짱! 자 우리 저희는요 아랑고고장교라고 대중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받아서 배가 툭툭 튀어나온 우리 아랑고고장교들입니다 옛 선조들의 그런 장단, 그런 가락을 지금 대중문화예술로 승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한껏 신명을 주는 그런 장단이죠 자 오늘 4.19 혁명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자 오늘 그나큰 이런 대축제, 대잔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아랑고고장과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끝까지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된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모아주세요 자는 어떻게 한 번요? 이렇게 얘기합니다 50, 50, 50대는 30, 30, 31명은 항상 다 끝나고 나머지만 여기서 한다가 이렇게 한 번은 1, 2, 3, 3,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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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